왔다 왔다 왔다. 여기 있나? 이거 왜 이렇게 기다리잖아. 야 바이러스가 가졌다. 바이러스! 바이러스! 아니야 잠깐 바이러스! 바이러스가 왔다던데? 루테일이랑 혜영이 갔다 왔잖아. 아 그러지 마. 여기가 제기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포에 뭐가 있다고? 바이러스가 있다고? 어 아닌가? 김포 아니었나? 야 헌드려야 된다고? 진짜 여기까지 전 10번 왔다.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인데 저희 집에 마스크 끼고 놀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? 다행이다. 마스크 끼고 있었어. 야 저기서 새로 꺼냈어. 아니 우리 집에는 신생견이 있다고. 출세를 해. 뭘 출세를 해. 야 까치 지금 떨고 있어. 야 까치 지금 좋아 죽는다. 까치야 저기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. 이거 왜 이래? 뭐가? 아 내가 지금 넣어놔. 내가 여기 오줌 쌌어. 여기 지금 다 까치 오줌밭이야. 까치 인사해줘. 지금 너 기분 너무 좋아하는데? 우리 까치의 첫 사회화야. 나 수지를 사와야지. 나 아이스크림 사야지. 잠깐만 잠깐만. 어. 나 따뜻하게 살 수 없더라고. 너와 나의 두 개 적. 장난 안 하지구나. 야 까치 지금. 힘들다. 야. 약속해. 너 지금 큼셀성. 저 바쁘다고요 엄청. 진짜. 너무 한 거 아니야. 뭐야 이거 이 정면. 뭐. 나 죽을래? 야. 내가 지금 그렇게. 깔끔한 사람. 부끄럽지? 부끄러워. 너무 처리 안 나. 이거 봐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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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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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네. helm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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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. 맛있게 먹고 있는 마라탕을 보면 우리 까치가 흥분했어요 냄새가 나는데 못 먹어 아! 발가락이야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잘 와? 그만해, 냄새맞게 하지 마 너!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하라고 할 거죠? 까치! 잘 알아봐 줘! 주인 인재 이러면 내가 사서 봐니까 어, 왜? 네! 내가 주인인데! 누가 얼마나 더 좋아하나?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 좋아하지, 좋아! 나이! 세가 너무 불안해! 세가 주인이 너무 불안해! 내 냄새 다 맡겨줬대 세가 네 주인이야! 나한테 뭐하지, 까치! 우리 아까 연습했지? 알지? 못 맞추지 마 나 왜 이렇게 긴장되지? 넌 뭐라고 긴장되지? 5일, 5일 동안 함께 했던 너냐 간다! 오늘 처음 구운 나냐 준비 시작! 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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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! 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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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! 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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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! 왜? 왜, 저 중앙에 나야지 동네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한번 놔둘게 알았어요 근데 중앙에 놓으면 쓰레기고 팔골된다 왜? 저거 멀리 빨리 한번 치킨 봐 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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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! 까치, 까치! 까치, 까치! 언제 어디까지 왔어? 아니 언제 여기까지 왔어? 나보다 더 빨라 한 번 더 해보자 원래 선체판이잖아 한 번 더 해보자 왜냐면 내가 너무 늦게 마주칠 시간이 없어 한 번 더 해보자 오늘까지 만나까지 사랑해 뭐 하는 거야? 까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? 까치 아까 왜 했잖아 가버리는데 까치 까치도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 까치 까치 야 애 오늘 악몽 꾸겠다 야 왜 저래 진짜 아 왜 저래 진짜 술 한 잔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야 어느 옛날 테크노야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이모가 이모 떼지 이모 떼지 안 돼 안 돼